자, 일단은 유니웅 아, 8104 MP를 해놨구나 아, 매개킴님 이윤석님 후원 선언 룰렛 결과는 아, 고맙습니다 맥힘힘 아, 공호의 힘이 어, 공격력이... 으흠 오케이, 공격 오케이, 매개힘이 10위 1% 1, 11, 14 24% 1.5 음 결속의 번지 어... 4x64 7성 33% 오케이 보보 012% 012% 아, 2대 어, 4x72 어, 4x72 어, 그렇구나 어, 그렇구나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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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오카삼의 내 것도 추억이 좋았어야 됩니까 5에 68 둘 다 한 사람한테 선뜻한 느낌이 드는 거구요 아 kshade 8에 싸이래슈즈 어.. 자기 뭔가 보묘한 자기가 좋아보입니다 4에 102초 5에 85초 음.. 크크슬 샤워 아 kshade 5에 아 18선이군요 다 귀걸이 권궁크 박무 방보공 공구 음.. 음.. 그렇구만 저랑 비슷하군요 나는 이제 두 마리를 그거 해놔 가지고 갑자기 내 캐릭터가 생각나는 것 예상 아 뭐 5만.. 5만 대 초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상했습니다 저 3 2 1 아 오케이 아 크학 30분을 키우는구나 크학이 많이 낮은가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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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 거의 안 찍었네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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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.. 경험치를 많이 찍었구나 레벨 때문에 아.. 그렇구나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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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앞으로의 진행 예정 어떻게 되십니까 앞으로의 진행 예정이요? 네네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앞으로의 진행 예정 아 제 방송 소리 좀 꺼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방어구 20 이상이랑 음.. 네 네 마이링을 바꿀까 생각합니다 아 마이링 네 아 눈 장식은 뭐 어떻게 할 예정 없나요? 눈 장식은 일단 저거 스타포스 때문에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가지고 아 그렇죠 예 그거 되는 거 보고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아 다른 것부터 일단 좀 하시려고 하시는군요 그쵸? 네네 음.. 반지 왜냐면 이제 교불이잖아요 눈 장식은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일단 교과부터 그리고 저 카우슬링은 어차피 만랩 찍으면 잠재로 윗점을 돌려버릴까 생각 중 음 바지 스칼렐링은요 요새 스칼렐링 파는 거 좀 많은 거 같던데 스칼렐링 그 한 그러면 한 천만원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부족해 보여 아 네네 스칼렐링이 그래도 한 550, 600 정도 하는 거 같더라구요 네 너무 비싸가지고 아 마이스터리 3번 진행하기엔 힘들어서 근데 왜 악의인갑서요 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아 놀궁을 어차피 놀궁작 하려고 생각했는데 앱수레 하기엔 좀 아 아 아 다 놀궁작이에요 저게 지금 그러면 공이 40 오른겁니까 아니요 그 공이 최소 4 에서 스텝 붙은 걸로 위주로 올린 거거든요 네 이제 장갑이랑 망토는 6이 좀 많이 떴어요 아 리턴작은 하고 이제 적당히 붙으면 그렇게 킵을 하셨나보군요 네네네 그렇죠 아 템이 들어오려면 이제 한 번에 꽉꽉 꽉꽉 들어와야 돼가지고 쉽지 않아 보이는 거 하트가 제거랑 비슷하네요 네네 하트랑 제거랑 비슷하거든요 보존은 안 바꿉니까? 어 보존은 아 저거 일단 만렙 찍고 박무 하이퍼 찍으면 네 그때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? 지금 박무가 좀 많이 낮아가지고 저도 빼면 아 엠블렘도 위에는 어떻게 생각하실 생각 없고요? 아 저거 명호님이 돌려준 건데 네네 네네 좀 가면 이제 바꾸긴 해야죠 템이 일단 먼저 되겠죠 네 템이 더 있다고 확실해지는 스펙업 되는 거 사야죠 일단 음 음 음 아 근데 확실히 그 뭐지 그 뭐지 무기 다 전체적으로 템이 잠재가 좀 띄어져 있으니까 아케인이라고 스타버스 하긴 뭐가 스타버스 하나만 하면 된다는 그런 기분이 있긴 하겠군요 네 네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돈이 너무 많이 깨질 것 같아요 지금 아니에요 먼지님 하지마세요 저 후회했어요 지금 환불해서 후회했어요 환불했어요 언제요? 환불 환불할 때 후회했어요 망포가 저게 강환불이랑 영환불 천몇개 들어갔는데 126 이상이 안 떠요 아 천몇개 들어갔는데 네 하지마 저 제가 보기엔 딱 두 놀건리턴 추우 네 요 두개가 제일 하드힐인 것 같고 왠지 큐브는 때려 박으면 언제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랄까요 아 방송 방송에서 봤는데 큐브하시면 안돼요 참으세요 안돼요 사세요 그냥 파는 사람이 있어요 안걸립니다 아 아 오케이 아주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진님 또 뭐 은월의 최대 장점이 뭡니까 일단 키는 걸 잘해요 아 트는 걸 잘한다 네 생존률이 높다는 겁니까 네 그렇죠 아 최대 단점은 단점은 극 극딜이 약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것으로 좋아요와 구독도 같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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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